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10일부터 남태평양 4개국 선교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일 호주 방문을 마치고 11일 피지 난디에 도착한 박옥수 목사는 이곳에서 이틀간 머물며 면담 및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난디에 도착한 박 목사는 먼저 피지 감리교 라우토카 지역장 목사를 포함한 피지 기독교단 대표 목회자들, 피지 국립대학교 사범대 학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과의 면담에서 박 목사는 죄사함이 이뤄지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함께 전할 뜻을 모았습니다. 이따가 전하고 면담은 Mary입니다. 그리고 면담은 위치의 제거와 반복음을 찍은 장소와 면담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면담을 전하고 계세요. 이 복음은 전하고 면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티 NOW의 Irin에서 전하고 면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수도 수바로 이동한 박옥수 목사는 기쁜 소식 수바교회에서 열린 환영 모임에 참석했고 이 모임에는 200여 명의 성도들 그리고 사모아 부통령과 피지 올레이션 교단 총재 등도 참석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남태평양 전역으로 방송되는 인기 방송 채널 피지원TV와의 인터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방송 브렉퍼스트 쇼에 박옥수 목사가 출연했고 피지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와 함께 피지 방문 목적과 오전에 있을 청소년 행사, 마인드 교육 등에 대해 답했습니다. 오전에는 FMF 체육관에서 IYF 피지 지보와 피지 청소년 체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마인드 교육 앤 힐링 콘서트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현재 피지는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조직 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지 정부에서도 대책 강화를 고민하던 중 필리핀과 태국, 멕시코 등에서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IYF의 활동을 참고하면서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가 행사장에서 박 목사와 면담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청소년의 마약 예방을 위해 개최된 만큼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박 목사는 IYF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청소년 선도 활동들을 소개하며 마인드 교육을 통해 피지 청소년들을 바꿔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ouths, drugs,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unwanted pregnancy. Now we have street kids. The crime rate has increased. So it's quite timely. His arrival here is quite timely, you know. It's something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at cabinet level in government. How can we combat the use of drugs in Fiji? We talked about rehabilitation centers. How can we rehabilitate our young people that have been addicted to drugs? Those that are roaming the streets. Those are the topics that we have discussed this morning with him. And we are so honored that the Honorable Prime Minister was here as well. And we have discussed those topics that are very important to Fiji.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콘서트에는 Fiji 총리와 청소년 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귀빈들, 그리고 청소년 약 1,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체육부의 제세 사우꾸르 장관은 환영사에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IYF와 협력하며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시티베니 라부카 Fiji 총리도 축사에서 마약 및 범죄와 관련된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Fiji에 IYF의 청소년 활동과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IYF 측에서 준비한 힐링 콘서트에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Fiji 현지 노래가 나올 때에는 환호와 박수 소리로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박 목사는 청소년들에게 악한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구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강연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청소년 체육부 장관이 박옥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관은 항상 부직한 의미로 불법을 제기한다면 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갈ią定이다. if he... you know, I believe it said that every man was supposed to pay for his own sin but then God really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right? every man must pay for his own sin but then with the love of God, giving his only son,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인 피지 청소년들의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